미래의 세트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남 선임님하고는 요일 배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원래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나오고요 수목금이 우리 광남시 나오는 날인데 그래서 가끔 제 방송은 제가 7시간을 못 보지만 수목금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남시 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나왔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처음 나와봤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시는 게 아우 뭐 금요일인데 고생이 서로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금요일은 진짜 고생하시네요 아니요 뭐 금요일은 금요일인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뭘 해도 뭐 금요일은 참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늦잠 좀 자고 그래야죠 참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쉬는 게 그렇게 좋은가 계속 쉬면 또 안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 있었어요 네 일단 중국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계속 아쉽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르긴 오르는데 시원스럽게 못 오르는 네 우리 증시 뭐 2730 넘었잖아요 네 어느덧 저희가 2600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뭐 계속 그 수준이에요 일단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7% 올랐어서 거의 강보압 수준이었고요 심천성분지수 0.4% 올랐습니다 창업한지수 0.68% 올랐고요 과창 50지수는 이제 오히려 한 0.42% 하락했습니다 항생지수 0.4% 올랐고 항생테크지수는 0.16% 다들 이제 좀 시원하게 못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뭐 거래대금도 한 7178억 위안 이게 이제 중국 본토 기준인데 보통 1조 위안 넘으면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뭐 한 7월달 이렇게 막 화랑할 때 1.5조 위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수도 많이 올라가지만 거래대금도 뭐 20조 원 육박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이것도 좀 뜻도 미지근하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 후 성광통으로는 한 37억 위안 또 매수해줬고요 이런 거는 이번 주는 뭐 하루 빼고 계속 숨에서 하는 것 같아요 위안의 고시 환율도 6.5507로 뭐 소폭도 절상은 됐습니다 네 위안의 환율도 계속 오르네요 뭐 그렇다고 또 원하만큼 또 세게 오르지는 않아요 이게 또 보면 여기는 어쨌든 정부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지금 입김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죠 네 우리는 뭐 지난번 1,100원일 때는 한번 구두기입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좀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중국도 어쨌든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 있어요 이게 보면 오늘은 일단 소비재가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주도주였던 소비재 섹터가 올랐는데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간장 굴소스로 유명한 해처미역 한 6.06% 올랐고요 또 음식료 대표주자는 또 백주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즈모텔주도 한 2.52% 올랐고 또 양아양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란색 술병으로 또 유명한 백주 있는데 이거 한 7.8% 올랐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유제품 기업 이리시럽도 한 2.18% 올랐습니다 이리시럽 이게 이제 보면 중국 증시가 굉장히 한 2, 3년간 그냥 횡보할 때도요 음식료 기업을 비롯한 소비재 기업들은 쭉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중국의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되게 난립해 있어요 1등 기업인데 점유율이 14%, 15% 이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먹어가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3년 동안 5배도 오르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지수는 정치하는데 이런 주도그룹이었다가 올 초부터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장주, 기술주,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끌었고요 최근 한 한 달?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경기민감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석탄, 화학, 철강 잘 안 보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중국 증시 왜 이렇게 재미없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다가 오늘 또 그런 거 주춤하고 원래 전통 이런 주도그룹이었던 음식료가 오랜만에 좀 반등 자리에서 좀 세게 반등들을 해서요 한 번씩 안 오른 업종 돌아가면서 오르네요 뭐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많이들 투자해놓아 성장주 다시 언제 가냐 각 사의 중국 전략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빨리 보시는 분들은 내년 초 연말까지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주라 하면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들 IT, 플랫폼은 또 약간 홍콩에 있는 별도고요 본토에 있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5G, 바이오 이런 기업들인데요 전기차는 또 별도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랑 그린위들은 또 별도로 그냥 각자 잘 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늦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1년을 잘 거라고 본다고요? 이제 6개월 내년 하반기면 이제 한 7월부터니까 본인 섹터인데 그렇게 전망이요? 이제 경기 민감조 좀 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섹터를 다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섹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성장주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이거야말로 시장 심리인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싶긴 하네요 제가 볼 땐 변곡점은 3월 달에 양해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정책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 기업들도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도 사실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약간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 못 오르다가 좀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좀 차이점은 네이버 카카오는 한 8, 9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그래도 10월, 11월에 고점들을 찍었거든요 근데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메이투안 디앰핑 한 4%대 알리바바랑 JD도 한 2%대 반등 나왔고요 텐센트만 좀 약보하고 텐센트는 원래 빠진 게 별로 없어서 이 정도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종들 오르는 거 보면 다음은 뭘까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업종이 또 안 오르는 게 오를까 궁금한데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은 소비재가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가 아직은 좀 남았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SMIC랑 SNOC, 시누크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 블랙리스트 초입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번 주 초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요 블랙리스트 등재가 공식화되면서 SMIC는 오전에 거래 정지가 좀 들어가기도 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미국 국방부에서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을 네 맞습니다 기존에 31개가 있었고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화웨이 당연히 있고 하이크비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4개사를 포함을 시켰는데 추가로? 네 SMIC가 들어간 거고요 SMIC가 그래서 오전에 거래 정지를 하면서 좀 투자하신 분들 놀라기도 했는데 중국에 거래 정지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2015년에 증시 폭락기에 3개월씩 정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는 그거였어요 미 국방부 제재리스트 포함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중이며 투자자들에게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공시하고 정지를 한다 그런데 오후짱에 바로 거래 제기했어요 그렇게 한 건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네 홍콩 시장이긴 한데 홍콩의 금감원 같은 곳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일단 기업이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은 보면 본토도 그렇고요 기업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중국은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직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M&A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 이틀 전에 정지하고 본인이 스스로? 네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후에 제기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공시를 또 했어요 블랙리스트 편입으로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회사의 기술이 군수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미국 결정은 오해다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적극 교류해 해결해 나가겠다 블랙리스트가 되면 뭐가 문제인데 두 가지 제재 사항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 투자회사와 연기금 등에서 투자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35개 회사가 이거에 걸리는 건데요 SMIC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금일부터 60일 이후에는 매수가 금지됩니다 60일간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근데 365일 이후 1년 이후에는요 매수 매도가 금지됩니다 아 미국의 투자회사들은 못 사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요 1년 후에 매도가 금지된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다 팔아야 되죠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1년 안에 다 팔라는 건데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조금 또 그게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미국의 연기금들에게도 적용되는 룰이겠죠? 네 미국의 금융 투자사들 적용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산 제품 구매 및 기술 사용 제한 이게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화웨이가 뚜드려 맞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중국군 관련 기업이라고 선정된 89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35개 기업은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작용을 해서 오늘 한 5%대 홍콩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본토에서는 한 3%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권은 바뀌잖아요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는데 뭐 예전엔 좀 이게 완화되지 않겠냐고 해서 바이든 당선 확실시되면서 이런 기업들 올라가기도 했는데 바로 해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아무래도 다른 뭔가를 얻어내려 할 때 협상 카드로는 좀 쓸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중국 기업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쵸? 있으면 양쪽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유럽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합니까? 네 지수만 먼저 간단히 보면요 독일만 딱 보합이고요 영국 지수 0.79% 상승 중이고 프랑스 0.35% 유로스닥스 50도 0.24% 오르는 중인데요 유럽은 사실 뭐 지금 특이한 뉴스는 뭐 정리해드린 거 말고 좀 없어서 환율을 좀 보면요 12월 들어서 1유로가 1.2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뭐 1.21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2를 찍은 거는 유로 강세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1.1대에 있었으면 유로 강세가 이렇게 1.2를 찍은 거는 18년 초 이후 거의 한 3년 만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계속 밑에 있었는데 뭐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이죠 달러 약세도 달러 약세지만 그 이제 유로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그런 달러 인덱스가 더 빠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유로와 강세가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어쨌든 이제 다음 주죠 12월 10일 날 20일 통화정책회의 이것들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규모 또 보양책 추가 보양책 나온다 근데 유로가 아마 환율이 약세였으면 하기 좀 어렵습니다 추가 보양책을 더 돈을 풀어서 더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유로와 강세 현상은 ECB에게는 조금 짐을 덜어주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0일 날 어느 정도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보양책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ECB 돈 푸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패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동반 유동성 방출이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오석 팀장님은 내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인 유동성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하듯이 사실 환율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자기 나라 통화 같이 떨어뜨려서 무역에서 한 뼘이라도 이득 보겠다는 네 맞습니다 뭐 환율 전쟁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원화 요즘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가 거기서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뭐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것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주면 워낙 강세는 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또 실효한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인 나라라서 네 다 엮여 있죠 모든 게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 있었어요? 선물만 간단히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또 다우가 조금 더 강하네요 다우 선물이 한 0.44% S&P500이 0.3% 상승 나스닥백이 한 0.25% 상승하고 있고요 네 일단 미국 좀 재미있는 뉴스 중에 일단 저희가 언택 컨택 이런 것들 다 지금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AT&T라는 통신사 있잖아요 그 계열에 워너브라더스 픽처스라는 이제 영화 제작사가 있는데요 내년도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온라인으로 극장과 온라인에 동시 개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이면 어디서 개봉할까요? 이제 얘네가 AT&T가요 그 보면은 HBO Max라는 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OTT를 거기에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되게 놀라운 현상이죠 예전에 옥자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아카데미 상 타신 감독님 성함이 갑자기 그래서 옥자라는 영화가 넷플릭스가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랑 넷플릭스는 무조건 동시 개봉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장들이 상영 거부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대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극장 체인이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영화들 내년도 나오냐면 매트릭스 4 모털 컴백 톰과 제리 고질라대 킹콩 이런 영화들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극장 간 충격인 거죠 이런 건 자기들 해결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극장 해봐야 사람들은 많이 안 오고 그렇다고 극장 주인들이 만석 기준으로 우리한테 돈 줄 거 아니니 우리가 알아서 팔겠다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얘네 입장에서도 극장에서 다 뽑아먹고 이쪽으로 온라인이랑 OTT로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먼저 이쪽으로 내보내는 게 본인들한테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이게 바로 경로 의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어제 아침에 박종원 기자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경로 의전성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게 네이버 국어사제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경로의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것 이게 경로 의전성인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은 온라인 마트를 그냥 불편한 거 알면서도 가다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쇼핑 해보니까 하게 되는 거고 무조건 회사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택금 해보니까 어? 다르네 출장 안 가보고 해보니까 어? 다르네 이걸 깨닫게 된 거기 때문에 경로 의전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이런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AMC 엔터테인먼트가 한 15%대 빠졌고 시네마크 홀딩스도 21%대 빠졌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최근에 어쨌든 컨택의 반등 기조였잖아요 잘 반등하고 있다가 어제 그 뉴스 하나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CGV 같은 회사라던데 15%가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극장 체인이에요 시네마크 홀딩스는 22% 하락하고 하루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 모든 게 다 원상복귀 되는 건 아니다 경로 의전성이 깨졌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컨택 욕구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행이겠죠 여행은 온라인으로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할수록 랜선 여행이라고 요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행지 본인이 갔던 거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 보는데 랜선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영상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더 가고 싶어요 더 빨리 입히려서 보면 볼수록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고 더 현지에서 먹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미국의 항공주나 이런 여행 산업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거예요 이런 경로 의전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번 컨택 반동 면에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항공주가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이건 있어요 분명히 미주미 안동훈 이사님이 주초에 나오셔서 했던 게 여행객 수요는 바로 회복되겠지만 비즈니스석 수요인 해외 출장은 역시 경로 의전성이 깨졌습니다 비즈니스는 다 그런 수요가 많은데 출장 안 가요? 뭐 CEO들이 이제는 출장을 안 가도 뭐 그냥 전화로 합시다 화상에 이런 걸로 되더라는 걸 본 거죠 괜히 비용을 여기다가 쓸 필요 없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은 좀 저는 기대는 되는데 업사이드 리밋은 좀 있긴 있을 거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여행, 항공 중에 여행 말고는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뭐 항공까지도 여행에 좀 섞여준다 근데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온라인 쇼핑 재택금 이런 거는 과거처럼 굉장히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영화관도 영화관 나름의 그게 있는데요 꼭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영화관에 꼭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닌데 죽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 이쪽에서도 여기 워너브라더스에서도 근데 이제 하지만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없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영화가 OTT나 케이블 TV에 동시에 개봉하면 영화관에서만 먼저 하는 거 아니라 아유 그럼 난 영화관 갈 일 없어 인지 아니면 그래도 영화관 꾸준히 갈 것 같은데요 인지는 한번 의견들을 줘보세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동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클라우드 보안업체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에 큰 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커버하는 김수진 연구원이 정리해 주신 건데 종목들은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아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아 이런 업종 분위기구나 정도만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클라우드 보안업체들이요 모두 매출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을 상회해서요 주가가 많이들 올랐어요 지스케일러라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클라우드에 특화된 그런 보안 시스템 기업이거든요 재택근무 수혜주로도 많이 이제 각광 받은 건데 어제 26.45%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동시에 다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엔드포인트 보안 기업이라고 하는데 엔드포인트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끝단에 있는 뭐 이런 PC, 노트북, 모바일폰, 태블릿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또 보안을 담당한 회사인데 이 기업도 어제 13.64% 올랐고요 그리고 옥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로그인 페이지 관리 1등 기업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계정 관리에 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죠 이 기업도 좀 은봉을 그리긴 했는데 한 5%대 상승을 했어요 모두 매출과 가이던스가 잘 나왔다 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그런 거 맞추고도 좀 빠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보안 쪽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안은 어차피 마인스나 조금스나 중요한 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결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되게 상장할 때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유명했던 하지만 절대 따라붙어서 살 수 없었던 상장 첫날부터 더블로 우리로 치면 따상 이렇게 시작했던 버크셔이사회가 투자해서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16.13% 올랐습니다 똑같아요 실적 발표하고서 그런데 스플렁크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얘는 23.25% 빠졌어요 이거는 매출도 가이던스도 다 예상치를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도큐사인이라고 재택근무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서로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서로 도장 찍는 맞습니다 이게 전자서명 관련된 회사인데 이것도 김수진 위원이 실적 발표 리뷰해 주셨는데 여기 6.11% 올랐고요 이게 클라우드 전자서명이 특화 기업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전자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서명이라는 건 다 무슨 계약서나 이런 서류나 이런 거잖아요 이 계약서를 AI로 법적으로 검토해 주는 검수해 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류를 발견해 주고 이런 플랫폼으로 좀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원택 기업들 보시면 여전히 잘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는 뉴스도 있네요 네 이 뉴스까지만 오늘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악재가 세 가지나 있었는데 어제 한 1.97% 빠졌으니까 그것은 덜 빠진 건데요 드디어 반독점 소송이 다음 주에 아마 제기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46개 검찰이 페이스북 상대로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아마 소송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킬러 M&A를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얘네가 경쟁을 없앤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민자 한 2,600명에게 H1 하이스킬 비자라는 걸 제공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 일자리들은 보니까 미국인들한테는 공고도 안 나가고 이런 안내도 안 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인들한테 기회를 박탈한 거다 그래서 또 법무부가 소송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얘네가 오큘러스 인수하면서 가상현실 VR 쪽으로 플랫폼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서 좀 갑질을 했다 세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반독점 걱정하실 텐데 구글이요 이미 10월에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 제기당했어요 10월에 근데 지금 신국가 릴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게 굉장히 굉장히 그런 체인지 포인트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또 이런 소식 나오는 대로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는 독점 기업이 전국에 있으면 야 이거 너무 크니까 나눠 너희들 그러니까 뭐 무슨 식품회사면 동부서부로 나눠 하면 뭐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옛날 오일회사가 그랬고 AT&T도 다 쪼개진 거죠 원래 물리적으로 쪼개도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만 먹고 살았으면 되니까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네 어떻게 나누죠? 페이스와 북으로 나누나요? 뭐 나누나요? 검색창을 반만 하나요? 유튜브 분사라든지 인스타 분사라든지 이런 데 좀 현실성이 높진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죠? 똑같이 글쎄 말입니다 유튜브 1, 유튜브 2로 그거 참 그렇다고 독점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견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비자 후생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독점은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저기 허생전?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싹 독점한 다음에 가격 올리는 거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더 줬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존 같은 게 그동안 커올 수 있었던 거라서요 그건 뭐 그런 관점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소비자라고 하는 게 꼭 검색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광고하는 광고주들도 그 서비스가 소비자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겠죠 체크를 하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무한경쟁이라 알기도 어렵죠 사실 이게 페이스북이 없었다면 광고비가 얼마였을지 알아야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세상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